자 안녕하세요 총알용단어의 제임스 본드 선생님입니다 오늘의 1부 썰은 오늘 뭐 특별히 저 준비된 게 없어가지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할게요 어 단어를 암기할 때 고민하지도 말고 자 단어 암기할 때 고민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공부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냥 총알용단어 제임스 본드 선생님의 이 강의를 듣고 강의하는 대로 그대로 그냥 따라서 따라서 말로 해보고 따라서 그냥 보고 그러면은 저절로 저절로 암기가 될 거니까 저절로 저절로 가장 빠른 속도로 암기가 될 테니까 선생님을 믿고 반드시 그렇게 따라해 주시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자 그러면은 오늘의 1부 썰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알용단어 중학교 2학년 20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에포트는 애를 쓴다 생각하세요 막 애를 쓰는 노력 콰이어트는 비 콰이엇! 비 콰이엇! 뭐야 너 조용해 그럴 때 쓰죠 그래서 콰이엇! 고요한 조용한 쉐이크는 쉐이커즈 알죠? 쉐이커 쉐이커로 우유에 쉐이커를 넣어서 쉐이커 그 케이스에 우유를 넣어서 흔들다 그 다음에 레이크는 케이크 생각하세요 케이크처럼 둥근 모양의 호수 다이렉트는 디렉트가 이끌다 라는 뜻이거든요 디렉트 그래서 다이렉트는 직접적인 디렉트가 동사로 쓰이면은 이끌면서 감독하다 그래서 여기 OR이 붙으면 감독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한번 연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에포트는 애를 쓰는 뭐다? 노력! 콰이어트는 비 콰이엇! 고요한 쉐이크는 쉐이커 안에 들고 흔들다 레이크는 둥근 모양의 케이크 같은 호수 디렉트는 레디 액션 해가지고 디렉트 이끌어주는 이끌어주면서 감독하다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라이트는 원래 라이트는 오른손이라는 뜻도 되는데 이게 올바른이라는 뜻도 되죠 그래서 뭐 오른쪽으로 저요 하면서 맞춘 것이 올바른 이렇게 오른손을 들고 맞춰서 올바른 이렇게 하고 데인저러스는 이거 어벤져스 생각하세요 어벤져스가 나타났어 복사하려고 위험하죠 일렉트릭은 일렉트가 선출하다니까 선출할 때 전자투표로 해서 전기의 헝그리 I'm hungry 선생님 지금 헝그리해요 그래서 앵그리 앵그리버드가 배고픈 이렇게 하고 가이드는 가이드들이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안내를 해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안내자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라이트는 라이트 오른손을 들어서 올바른 데인저러스는 어벤져스가 나타나서 위험한 일렉트릭은 일렉트 전자투표로 선출할 때의 사용된 전기 헝그리는 앵그리버드가 배고픈 가이드는 가이드들이 안내하다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자 바이트는 선생님이 지금 너무 배고파가지고 바위라도 깨물어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위를 깨물다 스페셜은 선생님 스페셜 원이죠 스페셜 원 그래서 아주 특별한 모먼트는 이 멘트라고 생각해요 멘트를 하는 순간이 중요하지 어떤 순간에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막 진지한데 웃긴 얘기하고 웃겨야 되는데 진지한 얘기하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멘트를 하는 적당한 순간 매치는 서로 매치시킨다고 그러잖아요 매칭한다고 하고 그래서 시합이 되는 거고 쉐임은 저 뭐야 이불에다 쉬했어 그래서 아주 부끄러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바이트는 바위를 어때 깨물다 스페셜은 스페셜 원 선생님 같은 사람 특별한 너무 좀 오글거리네 모먼트는 멘트를 하는 아주 적절한 순간 매치는 서로 매칭시켜주는 시합 쉐임은 쉬를 해서 부끄러움 되겠습니다 자 팝퓰러는 어떻게 하냐 팝송 팝송이 아주 인기 있는 노래잖아 그래서 팝송이 인기 있는 크레이지는 크레이지가 열광이고 크레이지는 그거의 형용사용이니까 미칠 정도로 열광한 리즈는 리즈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썬 아들이 군대를 안 갔어 어? 너 왜 안 갔어 뭐야 너 고위공직자 아들이야? 아 이유가 있는 거겠죠 고위공직자 아들이라서 안 간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썬 아들이 군대를 안 간 이유 메인은 군대 안 갔지만 뭐야 애인은 있었겠지 어? 중간에 나와서 여친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애인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어마운트는 마운테인 산에 쌓인 눈에 양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마쳐볼까요 파펠러는 팝송이 어떻다? 인기 있다 크레이지는 크레이지 미칠 정도로 열광적인 리즈는 썬 아들이 군대를 안 간 이유 메인은 애인이 만나는 것이 중요한 어마운트는 마운테인 산에 쌓인 눈에 양 되겠습니다 어이구 벌써 테스트할 때가 됐나 자 effort S는 노력 quiet be quiet 고요한 shake shake 먹으려고 흔들다 lake 둥근 lake 호수 모양의 아 케이크 모양의 호수 direct는 direct 이끄는 거죠 그래서 이끌다 right는 right right 오른손을 들어서 맞춘 것이 올바른 dangerous는 avengers가 나타나서 위험 electric는 elect 전기 투표하는 거니까 전기의 hungry는 angry bird가 배고픈 guide는 guide가 나타나서 이끌다 지시하다 안내하다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복습할 거야 bite는 바위 바위로 어떻게 써 깨물다 special special one 특별한 단어 암기 선생님이지 제일 빠르니까 제일 쉽고 special 특별한 moment는 멘트를 날리는 순간 match는 매치시켜서 shiop shame shiop 부끄러운 popular는 팝송이 인기있는 crazy crazy 미칠 정도로 열광적인 reason son 아들이 군대를 안 간 이유 main 애인 애인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amount mountain 산에 쌓인 눈의 양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절반 왔고 나머지 절반 마지막 final 20개 되겠습니다 빌은 돈을 빌릴 때 주는 계산서 페이는 매일매일이 페이데이 선생님도 이거 찍어서 올려면 좀 팔려가지고 매일매일이 페이데이 됐으면 좋겠다 페이가 지불하다 아니요 선생님 돈보다 여러분 그 백만 영포자를 도와야 되니까 그래서 페이 지불하다 돈을 지불하는거 스페이스는 우주 공간 famous는 마우스를 생각해 마우스가 영화에 출연했어 그래서 아주 유명한 심볼은 심장을 상징 드리겠습니다 자 빌은 돈을 빌려서 계산서 페이는 페이데이 돈을 지불하다 스페이스는 스파 같은 우주 공간 famous는 마우스 쥐가 출연해서 유명한 소명한 심볼은 심장을 상징 하다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mean은 what do you mean 너 도대체 뭔 소리야 할 때 what do you mean 의미하다 서바이브는 서바이벌 게임 퓽퓽 서바이벌 게임에서 살아남다 brain은 이렇게 rain이라고 생각해 rain rainman 알지 비가 많이 내려오면은 두뇌가 활성화되는거야 아니 뭐 직접 관련이 없어요 rain brain 아너는 아내의 지켜줘야 되는 명예 physical은 피지 피지 선수들 보니까 몸이 엄청 좋더라고 그래서 육체의 되겠습니다 자 mean은 what do you mean 너 뭐 의미하는거야 의미하다 서바이브는 서바이벌 게임에서 생존하다 살아남다 brain은 rain 비가 내리면 활성화되는 두뇌 아너는 아내의 지켜줘야 되는 명예 피지는 피지 피지 선수들이 어때 축구 선수들 육체적인 disease 걸리면 뒤지는거야 한방에 걸리면 뒤지는 질병 위크는 위크엔드 주말에 약해지는 마음 드론은 드로잉한다고 그러지 그리다 리프는 리브 떠나기전에 나뭇잎을 떨어뜨린거야 그래서 나뭇잎 레스트 콘서트 레스트 클래스 지금 이제 레스트 클래스야 그래서 마지막 의 되겠습니다 disease 질병 위크 위크엔드 주말에 마음이 약한 드로잉 그리는거지 그리다 리프는 리브 떠나기전에 뭘 뿌려줬어? 진달레콧을 뿌려준게 아니라 남은잎을 뿌려줬지 그래서 입 레스트는 레스트 클래스 마지막 수업 마지막 되겠습니다 자 35 마지막 포임은 포스트잇을 생각하세요 포스트잇에다가 선생님이 씨를 쓴거야 그래서 시 임포턴트는 임포턴트 모르는 사람이 있나? 없지? 임포턴트 임포턴트 베리 임포턴트 매우 중요해 시밀러는 이거야 시밀 이게 같은거야 비슷한 게이트는 게이트 몇번 게이트로 나갈까요? 비행기 타본 사람 다 알지? 몇번 게이트로 나가야 되죠? 게이트 문이야 통로 패스는 패스포트 패스포트 가지고 통과해야 되잖아? 그래서 통과하다 되겠습니다 자 포임은 포스트잇에다가 쓴 시 자 앞에 임포턴트는 very important 매우 중요한 시밀러는 same 같은거니까 비슷한 게이트는 게이 게이가 아니라 몇번 게이트로 나간다 그러잖아 그래서 게임할 때 통과해야 되는 문 통과하다 패스는 패스포트 여권을 가지고 통과하다 되겠습니다 자 진도는 끝났고 자 다음 자 이제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 파이널 테스트 빌 돈 빌려줬어 뭐 받아야돼? 계산서 페이 페이데이 돈을 지불하다 스페이스 스페이스쉽 우주선이니까 우주공간 페이머스는 마우스 쥐가 아주 유명해졌지 심볼은 심장 심장 쿵쿵쿵 심장을 상징하다 mean what do you mean? 뭘 의미하는거니? 서바이브는 서바이브가 있으면 다 피했어 그래서 살아남다 브레인은 막 비가와 뇌가 막 활성화되는거지 그래서 브레인 뇌 아너는 아내 아내의 지켜줘야되는 명예 피지클은 피지사람들 그래서 육체의 되겠습니다 자 다음 disease 걸리면 디지는거야 질병 week weekend 주말에 아 나 좀 쉬어야돼 약해지지 마음이 약한 드론은 드로잉 드로잉을 그리다 leaf leave 떠날때 뿌려주는 나뭇잎 그 다음에 last는 l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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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 마지막 class지 포임은 포스티트 포스티트 뭘 써? c를 쓰고 important very important 매우 중요한거고 similar same same 비슷한 게이트는 몇번 게이트로 나가야되요? 통로 pass 여권을 가지고 통과하다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도 많으셨구요 요 21강은 다음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